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보통의 비판의 비평,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게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2019년에 나온 만화입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화평론가로서 이번 논란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만화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양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문에 나올 법한 그런 만화 아니냐. 앞서서도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만화에 투구한 게 아니고 정부 산화 기관에서 공모를 했던 학생 부분이었기 때문에 더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정치적인 풍자 만화를 그린다는 게 낯선 측면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정부 기관 산화에서는 공모전이 있었을 때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문체부에서는 그동안의 문화예술 정책의 원칙으로서 팔걸이 원칙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는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책적으로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팔걸이 원칙에 따라서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인데 이번에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에서 또 다른 그런 사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향후에 좀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원식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이 작품 자체가 논란이 아니라 이 작품이 선정이 되고 우수 작품으로 선정이 되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문체부가 만화영상진흥원의 문체부, 국가예산이 매년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런 곳이니까 우리가 엄중히 경고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다. 사실 그 부분은 이전에는 없었던 사안이고요. 그런데 여기 팔걸이 원칙은 지난번에 칸 영화제에서 해설 결심으로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을 때 윤 대통령이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 문화예술정책의 기본 골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고등학생의 정치 풍자 만화가 수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우리가 후원한 것을 삭취하겠다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표절이 확증이 되면 수상을 취소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기존의 문화정책 기조에서 다른 점인데 그러려면 이런 다른 기조로 보일 만큼 이번에 이 학생 작품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좀 따져봐야 될 사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 장관이 오늘 국회 답변한 걸 보면 이거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억압하려고 뭐 그런 거 아니다. 다만 해당 영상, 만화영상진흥원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조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 색채를 뺀다 이런 부분이 원래 있었는데 그걸 뺐다. 국민의힘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문제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예정입니다. 네, 일단 문화부에서는 후원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문체부에서 후원을 했다. 이걸 행사에 쓰게 되면 권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응모를 합니다. 이거는 문체부에서 후원한 거니까 여기서 수상을 하게 되면 권위가 갖게 되는 것이고 또 문체부에서 밝혔듯이 수상자에게는 장관상이 주어지거든요. 그럼 문체부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작품에 문체부가 후원했다는 사실, 장관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 재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후원했던 것을 삭제할 수 중에 어떤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정치적 의도나 혹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저작권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리고 약간 폭력적이나 선정적인 부분에 이제 저촉이 됐을 경우에는 후원 부분을 삭제할 수 있다. 이건 이제 확대 해석을 하면 장관상을 안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의사결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래서 불거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하는 이것의 본질은 표절이다, 영국 전 총리를 풍자한 그 만화하고 너무 유사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김원식 표론가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표절로 보기에는 좀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구도와 양식을 클리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라고 하는 캐릭터가 나온 이후에 저렇게 열차를 의인화하는 캐릭터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거꾸로 보면 보리스 존슨 총리를 저렇게 그린 작품 같은 경우도 누군가를 작품을 이렇게 따와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양식이라는 거 그러면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 봐야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기차가 기종이 다릅니다. 일단 그. 기종이 다릅니까? 네, 배관 기관 위에도 이제 형식이 위치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바퀴 부분도 다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도 이제 기관이 좀 다릅니다. 저기에는 지금 앞에 눈을 맞추기 하는 것처럼 된 것은 영국에는 없고 국내에는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인물 표현도 지금 이게 블랙 시티에 관련돼서 한 부분이고 내용도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 전반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이제 국내 학생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 안에 놀라는 사람은 내각이라거나 정치인인데 비해서 이 국내 그림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놀라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있고요. 또 블랙 시티에 관련돼서. 기차 앞에 있는 분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트램프 대통령이 위에서 석회를 잡고 집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객차 모양도 다르고 그다음에 객차에 타고 있는 사람 구성도 다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비슷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뜯어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창작적인 재량이 있고 이 가운데 열차를 사용한 캐릭터성에 관련돼서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냐 아니면 구체적인 창작이냐. 그런데 저작권법상으로 아이디어는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작품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표절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과연 이것이 표절이냐라고 했을 때는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오식 평론가도 영화인들 만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우리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에 기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 12월에 청년문화예술인들과 간담회를 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했는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미디는 이게 다 어떤 현실에 대한 풍자입니다. 우리 정치와 사회와 이런 소위 힘 있는 사람, 기득권자에 대한 이런 풍자들이 많이 들어가야만 인기가 있고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인데 이 코미디 없애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저강도 독재 내지는 전체주의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고등학생이 그렸다는 점에서 아마 정치권의 공방이 좀 더 가열되는 측면이 있고 평론가님 말씀대로 문화부가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하는 문화부의 대응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대통령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했다, 그것이 만화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다, 여기에 문화부의 예상이 들어갔다. 5년 전에 말이죠.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도 그 논란을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5년 연일을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열렸던 시사 풍자 전시회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마음도 상하시고 또 우려도 표명하시고 특히 여성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상처를 입으신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공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풍자냐, 모욕이냐, 평론가님. 모독이냐, 풍자냐. 이게 참 경계가 판단하는 입장이나 지켜보는 입장에서 애매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가지가 가장 우선점에 주어져야 됩니다. 풍자하는 사람의 어떤 면, 예를 들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작품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적 일이냐 아니면 개인의 취향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치적인 풍자를 하는 이유는 정치적 개인에 대해서 조롱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치나 정책가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해당되는 공적 사안들을 담당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풍자와 비판이 이루어져야 되지 개인적인 어떤 취향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그건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공적 가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적인 일에 대해서 풍자를 한다 하더라도 다루지 않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여성의 생식기를 다룬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반인권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시회나 작품을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하고 대리 표현을 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혐오감을 조장한다든지 반감을 조장하게 되면 이건 작품성 이전에 그 가치 자체가 어떤 기능과 효용 측면에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만화라고 한다면 그 만화가 좀 무서운 분위기라기보다는 약간 우스꽝스러운 분위기, 그런 상황에서 그 메시지를 보면 이것이 이것을 풍자한 것이구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죠, 좀 마음이 무거워지기보다는 그렇지 이렇게 비판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풍자화가 재미요소가 많이 있다는 점을 굉장히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풍자화가 나오게 된 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이고 서구에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억압적이고 어떤 독재적인 정보,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코미디들 말씀하셨지만 코미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의사소통을 잘 못하고 또 의견 수렴도 못하고 여론을 표출하지 못했을 때 문화적 양식 중에 패러디 같은 그런 웃음을 주면서도 유쾌하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걸 통해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장르가 탄생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억압적인 분위기일수록 풍자화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역설적인 현상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오히려 억압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풍자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 코미디 프로도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오히려 민주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는 풍자 코미디가 사실 힘을 잃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1980년대 유머 1번지 회장님, 회장님 코너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그러한 권위주의적인 정부 때문에 뭐 그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힘을 잃어버린 어떤. 당시 유행원은 잘될 턱이 있나가 유행원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됐다. 알겠습니다. 억압된 분위기에서 오히려 풍자가 더 많이 나왔었다 이 얘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법원행정처장이 질문을 받고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느냐,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법원행정처장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이거는 여야 의원들 질문에 다 해당하는 답변이겠죠. 들어보고 두 분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차라는 부총 국제만화축제에 고등학생이 낸 카툰 부분 최고 수상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문체부가 뒤늦게서 후원 취소 등의 특별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장님 의견이 어떠신 가요? 누가 어떤 경위로 찾는지 저는 아무런 정보는 없습니다만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보통의 비판의 비평,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만 봤을 때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표현의 자유를 법원행정처장도 사실 저렇게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이나 정부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명료하게 얘기를 하네요. 저거는 저희가 볼 때는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권력의 크기만큼 사적인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판을 자유롭게 하는 건 더 권한이 커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거로 저는 보입니다. 장 소장 생각은 어떠세요? 표현의 자료죠.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지원했으니까 억압하고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하다하다못해 고등학생하고까지 싸우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또 풍자가 나올 것 같아서 심히 걱정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원식 변호사님 꼭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네,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국민들한테 보장되는 게 우선이고요. 이렇게 SNS 시대에 표현을 하시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는 점 항상 공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SNS 시대에는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금도를 넘어선 풍자, 그런 시민의 자율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분 수고 많으셨어요.